오늘은 후쿠오카 공항을 택시 안에서 타쿠시 안에서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후쿠오카 시내입니다. 사과에서 약 1시간 거리입니다. 여기는 후쿠오카 시내입니다. 공항 근처에 후쿠오카 공항입니다. 아무래도 도시락 큰 빌딩이 많습니다. 여기는 후쿠오카. 택시 잡기가 어려워요. 골목에서는 택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하긴 해요. 물론 공항 근처는 괜찮은데 공항에서 떨어진다는 한국보다는 택시 잡기가 어려워요. 여기도 날씨가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 시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쿠오카 시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먼저 다른 편의점을 찾아와요. 그리고 그 후쿠오카 시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들어야죠. 여러분, 여러분이 인정하는 과정을 찾아와요.